안녕하세요 최정근입니다 지금 장이 미친 것처럼 빠지고 있는데 영상보다 더 빠른 정보 받으실 거면 아래쪽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거기다가 접수 남겨놓으세요 지금 시바이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미친 것처럼 빠지니까 시장 다 박살나고 있죠 트론처럼 자기의 별도 영역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지금 심지어 이더리움도 ETF 호재로 냈던 수익 다 반납을 하고 있고 지금 리플 이하 그 다른 알트코인들 다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강한 악재 말씀드렸죠 파산한 거래소 해킹당한 거래소 마운트국스 여기서 해킹당했던 물량 기존 보유자한테 돌려준다 그 물량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다 14만 개니까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매도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몸을 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일단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혹시 비트코인을 사기에 지금 베스트타임이냐 지금 저점이냐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바로 볼게요 지금 스프링 페이즈 봄의 단계에 와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 빠졌는데 무슨 봄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보니까 와이크오프 리액퓨뮬레이션 재축정 모델에서 지금 기존 저점 자리 다시 왔다 스프링 봄 이게 봄이에요 실제로 지금 잠깐 차트 볼게요 지금 일본 차트에서도 미친 하락 잠깐 멈추고 이 자리에서 아래 꼬리 만들면서 다시 말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트렌드가 올 거다 언제 거래량이 붙을 때 차트상으로는 잠재력이 보이는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악재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마운트곡스 이 물량도 아직 해소가 안 됐고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해시 리본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먼저 도망가고 있는 애들이 기존 채굴업자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4월 20일 비트코인 반감기 이때부터 채굴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 수익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규모가 크고 효율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채굴자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채굴장비 늘리거나 아니면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채굴업계에서 엑시트 탈락했다는 거죠 지금 이 채굴업자들이 업계 떠나면서 당연히 비트코인 정리하겠죠 그 매물이 지금 마운트콕스의 채권 물량보다도 먼저 나온 거예요 사실 얘네가 지금 하락의 주범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공급량 보면 장기 보유자들 롱텀 홀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 그리고 고래들 사실 1월부터 올해 1월부터는 매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ETF 허가가 나온 거다 그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비유동적인 공급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종합하면 뭐가 돼요? 지금 시장 미친듯이 빠지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채굴업자 중에서 알짜랑 엘리트 빼고 나머지 중소규모의 채굴업자들 다 손 털고 빼니까 그 빈자리가 생겨서 이거 채우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 마운트국스 그 채권매물 이거 돌려받았을 때 이게 그대로 매도세가 될지 아니면 보상받은 사람들이 그냥 길게 보유를 할지 그러니까 시장에 2차 충격이 올지 모르는 건데 글쎄요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운트국스의 지갑주인들 대부분 장기 성향으로 파악됐다 이 뉴스 제가 한 저저번주쯤에 드렸었죠 이 사람들 심지어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 굳이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팔려고 할까 내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연말연초에 불장이 오는 그 패턴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저라도 당연히 그냥 보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충격이 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 빠지는 물량이 어디서 멈추는지 이걸 봐야겠다는 게 저의 판단인데 실제로 지금 아래꼬리 만들면서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씨바도 이렇게 미친 것처럼 빠지다가 딱 이 시점에서 아래꼬리가 생긴 거죠 여전히 비트코인하고 양의 상관관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씨바 어떻게 할까 만약에 단기나 스윙으로 봤으면 사실 진작에 손절을 쪘어야죠 이때 왜? 마이너스 30% 넘었으니까 그럼 단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단기 스윙 내려고 한 20% 30% 먹어보겠다고 민코인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리스크 있는 거 실물하고 다르게 돌아가는 거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코인이 불장이 나와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때 5배 10배 그 이상 가는 거 우리가 아니까 이걸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돈 100만원 천만원 넣어두고 기다려 보는 거죠 물론 장이 이렇게 빠지면 불안한 거 당연하지만 사람이 진짜 미치는 거 당연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와 줘야 그 다음 순서로 민코인 뜰 수 있다 비트가 이만큼 빠지는 동안 시바이누는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럼 비트가 회복을 했을 때 그 양의 상관관계 가진 민코인 시바이누가 이 힘으로 미친 폭등 나오는 거 우리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9개월 즉 올해 4월로부터 9개월 차가 되는 이 연말 연초 이 패턴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민코인 말고 이거랑 별개로 올라갈 이런 손실장에서 주목할 만한 코인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단어 AI죠 엔비디아 채찌피티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대장이 되는 건지 지금 개발 전쟁 중인 건데 국내 주식만 해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거 AI 개발업체 아니죠 그저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AI 테마 타고 이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AI의 자본이 돈이 쏠리냐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링컨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진 그려줘 더 사진같이 그려줘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일반인한테 공개된 수준인 거고 지금 실제로 나와있는 기술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찍은 사진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가짜 사진 가짜 영상 가짜 음악 거기에 실제로 문서 작성하는 거 데이터 분석하는 거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진짜로 컴퓨터가 이렇게 명령 입력 한 번만 하면 사람보다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사람보다 수천배 수만배 빠르게 처리해서 주는 진짜 미래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빌게이츠도 말하는 거죠 인터넷 발명만큼 정말 위대한 발명 이게 AI다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이 AI와 관련된 코인 대표적으로 니어 프로토콜 800% 골렘 700% ICP가 1000% 이렇게 7배 10배 상승이 나와버린 상태고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 지금 이 코인인 거죠 올해 2분기에 바이내스 상장했고 아직 매수세 유입 안되고 이 가격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머신러닝과 AI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켜주는 가르쳐주는 그 플랫폼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형 AI 연관 코인인 거죠 AI의 교육 전략을 짜주는 AI라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 그 속도를 가속시켜주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AI 경쟁에서 앞서 나간 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채치 PT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후발 주자가 구글 그리고 아마존인데 지금 AI 개발에 목숨을 걸었어요 보세요 올해도 수백명 해고 왜 AI에 집중하려고 조 단위로 지금 자금을 때려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존 구글이 원래 AI를 만들던 그런 기업이 아닌 거죠 AI 개발을 대신해주고 있는 그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그 협력사 엔트로픽입니다 20억 달러 8조원 이렇게 투자 받으면서 기업가치도 5배 폭등이 나와버린 거죠 그 엔트로픽의 경영자 다리오 이 코인 보유했다고 5월에 기사 나온 거예요 이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이거 샀다고 공시했다 이 기술이 자기는 AI 이 클라우드 클라우드 학습시켜주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거 보시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조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엔트로픽 아니면 연관된 데서 이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파트너사로 선정해서 지금 개발이 들어간 거구나 이것까지 냄새를 맡아나야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유명해졌을 때가 아니라 이 상승이 시작할 때 이때 남들보다 먼저 캐치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대가 없이 바로 알려드릴게요 010 2290 8285 여기로 문자 미래 이렇게 하나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영상 아래의 주소 클릭하셔도 됩니다 사칭업자인지 해외번호인지 그거 확인만 하고 바로 드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올해 연말에 뭐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9개월 때에 최대 불장이 오는 이 패턴 이게 이번에 겹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목표가 니어 프로토콜이나 ICP만큼만 성장을 해줘도 이렇게 1000% 수익 구간인데 지금 예측되는 불장이 오면 그 이상 아니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코인판에 진짜 사기도 많고 가로채기도 많은 거 제가 아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내 소중한 돈 뭐 100만원 10만원 이런 거 결제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 번호로 문자나 남기시거나 아니면 그냥 영상 아래에 주소 하나 그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사기꾼 그런 사람 연락처인지 조회하거나 아니면 어디 해외에서 보낸 건지 그것만 제가 확인 한번 하고 대가 없이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 정보 못 믿으셔도 진짜 만원만 딱 사나 보세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만원에 샀던 게 10만원 되고 50만원 되는 거 보시면 아 이거 최정훈이 말한 그때만한 AI 코인인데 진짜였구나 하고 그때 더 사도 더 올라갈 거니까 진짜 지금 뭔지 알아두기만 하고 만원 10만원이라도 주머니에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 할 때 관심 없으셨잖아요 21년도에 도지코인 시바이누 여보 이딴 것도 개 같은 것도 암호화폐라고 만들었어 하고 관심 없으셨잖아요 지금 이미 세상이 AI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사람이 하는 일 다 이 AI가 하게 될 거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노동력만 있고 자본이 없다면 정말 기계 한 대보다 못한 사람만도 못한 그런 위치로 굴러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날씨 좋고 평화로워 보여도 이 미래 준비하셔야 됩니다